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추가접종이 시행됩니다. 대상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인데요. 일각에선 백신 무용론이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위중증 환자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이번 접종은 기저질환 또는 면역 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 등에게 실시됩니다. 접종 시기는 3월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대상은 3차 접종 완료 4개월이 지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들입니다. 다만 병원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으로 mRNA 백신으로 합니다. 면역저하자는 당일 접종 또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일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의사소견을 통해 4차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하며 역시 mRNA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처럼 4차 접종이 시작되자 일각에선 백신 무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례로 백신 접종 의무에 따라 유병률과 중증 위험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신 접종의 목적이 백신이 개발된 초기에는 감염 예방, 감염 차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취약계층,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고연령층에 대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와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지적유탁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